여러분 저 오늘은 아무도 없죠 솔캠 아 솔캠은 아니구요 오늘 왕초캠핑 같이 했던 우리 왕초님이랑 오늘 같이 캠핑을 갑니다 여러분은 없나요 알아요 그댈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흔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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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놀자 신들린 네 손가락 놀자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텐트를 살 때 가장 너의 기준은 뭐였어? 우선 치기 편해야 된다 치기 편해야 되고, 가격, 기재, 이 세가지 솔직히 살 수 있는 텐트도 별로 없었어 요즘 워낙 텐트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았고 근데 나는 처음에 그거 샀을 때 이제는 편해 이제는 내가 좀 완벽하게 알아서 편한데 처음에는 내 생각만큼 편하지 않아 그래서 괜히 잘못 샀다 이거 그리고 공간도 넓지 않고 카페를 열어두니까 그 좁은 걸 몰랐어 근데 겨울에 와서 이거 하고 딱 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 거야 막 좁고 죽은 공간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거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 주변이 완전히 공간이 뺏겨버리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확 좁아지더라고 나는 3인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3인용 충분할텐데 막상 갖다 놓으니까 막상 갖다 놓으니까 좀 좁고 나네 동선도 엉키고 근데 못할 건 아니었어 아 좀 답답하다 이 느낌 있는 거야 문 닫으니까 이제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굉장히 막 거기다 좀 때려받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기구니까 요 밑에다가 여기 두꺼 버리니까 요 밑에다가 요만한 거 짐 같은 거 다 낼 거 다 깔고 거기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을 공간은 나와 근데 딱 거기까지야 이것보다 더 좁으면은 바꿔야 돼 근데 한겨울에는 안 다니고 초겨울까지만 다니고 타협하자 이 정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텐트는 해보니까 니꺼고 에르제는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거 같아 그냥 그 큰 거 하나 딱 캐릭터만? 응 그리고 아 그리고 야점 침대로 싹 바꾸고 그러면 될 거 같아 겨울에는? 겨울에는 겨울에는 똑같이 야점 침대 위에서 자르지 저쪽이 열려있지? 왜 그래 추워 죽겠는데 저쪽 안 열었어 내가 나 저쪽만 열었어 나 저쪽만 열었어 저쪽만 열었어 그래 자 여기 봐 연기라는 것 봐 죽이네 또 올려놔 저쪽만 열었어 저쪽만 열었어 저쪽만 열었어 저쪽만 열었어 저쪽만 열었어 야 없던 걸로 하자 여기에 치우자 어떤 수를 써도 안 돼 돌풍이 심해가지고 치워야겠습니다 위험하네 위험하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 있을 거 같았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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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스노프크가 원래 원조리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캐논 카메라를 사고 어쩔 수 없는 것들 있잖아 대체품이 없지 나는 솔직히 카메라도 삼성 샀어 근데 없어졌어 내가 그래서 좀 후회가 많이 돼 내가 고치려고 갔더니 이제는 안 한대 부품도 안 나온대 못 고친대 못 고친다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랬어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대 약간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엄청 어이가 없더라고 부품도 안 나오고 고칠 수도 없고 아무리 돈 줘도 이재용 부의장한테 메일을 써야지 근데 좀 내가 배신감이 좀 들었어 대체품이 많은데 굳이 저거를 산다는 거는 나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날로는 어때? 날로 날로는 파페코를 내가 만약에 못 구했다 사고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얘기했잖아 대체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거는 아닌데 내가 못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일본 거를 산다 그럼 그런 거는 그런 건 괜찮다 이거지 필요한데 없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없잖아 지금 삼성이 완전 철수해가지고 없잖아 그럼 일본 거 사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대체품이 없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난 대체품이 있는데 굳이 뭐 일본 거로 사야 되는 거지 이거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세턴 투룸을 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 저는 텐트는 아무리 좀 비싸도 100만원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그런 텐트는 부담이 되고 딱 100만원 선 그래 내가 100만원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서 맞춰보겠다 부수적인 캠핑 용품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텐트는 100만원 안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 텐트가 타프 스크린이었잖아요 그 모기장 텐트 그러다 보니까 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피칭이 쉬워야 된다가 저희의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세턴 투룸은 터널형 텐트예요 그래서 폴대를 넣어주고 팩 두 개 받고 쫙 당겨주면 되는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피칭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피칭이 좀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샀고 라미늄이랑 초반에는 한두 번 정도는 좀 힘들게 쳤지만 그 뒤로는 굉장히 빠르고 좀 쉽게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텐트를 선정한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첫 캠핑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양옆은 또 모기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캠핑을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비나 바람, 눈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턴 2가 이 거실형 텐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요 정품호반 오토캠핑장 리뷰 드리겠습니다 들어서게 되면 이 앞에 펜션이 이렇게 있구요 펜션 앞에 데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데크 사이즈가 5m 6m 이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여기가 E 사이트에요 그리고 여기가 D 사이트 D 사이트는 데크가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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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구요 약간 뒤로 나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피칭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쉬운건 전봇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쪽이 매점이랑 관리실 이렇게 돌아가시면 관리실 안에 매점도 있고 난로 대여도 해주시고 기름도 판다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쓰레기봉투랑 재활용 바구니를 주세요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시면 되구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샤워실 여자샤황실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샤워장 이용시간 7시에서 10시 그리고 지금 사이즈 거리 중에서 2명씩 사용해달라고 하고 있구요 샤워실 이렇게 4군데 이렇게 있고 샤워시설은 지금 2명만 쓸 수 있게 양 옆에 한 명씩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은 아예 빼놨네요 깔끔합니다 여기 라퍼도 있고 드라이기도 드라이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 파쇄석 사이트가 이쪽이 이쪽이 C 사이트입니다 네 C 사이트 이쪽에 C 사이트고 전 사이트가 거의 호수 뷰 사이트에요 개수대 개수대 한번 볼게요 개수대는 개수대 이중시간 10시 반까지구요 양치 세면대 양치 세면대도 이렇게 따로 있구요 개수대 이렇게 4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냉장만 가능한 공동 냉장고도 있습니다 전자레이지도 있구요 전자레이지도 있구요 이쪽이 화로대 세척장 화로대 세척장 이렇게 있구요 이 뒤쪽이 B 사이트 저 앞쪽이 A 사이트에요 B 사이트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B 쪽에서도 뷰는 잘 보이기는 해요 호수는 이렇게 이 정도로 보입니다 A 사이트는 이 층이 이렇게 져여 있는데 이쪽이 앞에서 두면 이 반대편은 이 옆 사이트는 뒤쪽으로 앞 뒤 이렇게 교차해서 사이트를 피칭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옆 팀과의 그런 프라이빗함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에요 이렇게 사이트는 생각보다 꽤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텐트들 거의 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뷰도 굉장히 좋고 A 사이트가 굉장히 명당인 것 같아요 B 사이트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캠핑장이라고 딱 느껴져요 느낌이 확실히 이래서 평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B 사이트는 약간 여기가 통로다 보니까 이렇게 인드스크린이나 사이드 월 이런 것들 세워두셔가지고 좀 프라이빗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대형 텐트 치는 사람들이 좀 좋다고 합니다 좀 사이트가 커가지고 B 사이트 한번 참고를 해서 텐트가 크시다 싶으면 이제 B 사이트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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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멈추 멘추 뷰도 멘추 이리 뷰도 멘추 뷰도 멘추 멘추드 멘추 돈까스 황당한 서명 브라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경쓰는 지방 이전에 비교해 보니 이는 지구 정물도 지방 정리를 통해 대체 도대체 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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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렇게 땅캠핑 너무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jumpa jumpa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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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